원래 축구할때는 딱 가서 마셔야 되는데 물론 저는 술을 안먹고 콜라를 먹지만은 시험기간에도 볼거는 다 보던데 하이 어 축구는 끝났지 열한시에 저거 축구를 보고 방송을 켠거기때문에 오늘 예선전 하는거 보고 더워 땀난다 불쾌해 에어컨을 틀겠어 전기세를 100.. 전기세를 한 10만원 찌.. 아이씨 뭐야 가다 멈춰 이거 탱크가 이른.. 빨리 자리잡아야되는데 안녕 하나 둘 셋 아 얘 안쏘네 쓰읍 전 제 미래를 알아야 전 제 미래를 알아야 끝 바샷부터 자.. 어이구 죄송 오는지 못봤어 바샷을 잡아야 되는데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전차로 와볼까 근데 아군이 죽었데요 희한하게 이해할 수 없고 이호공이 일로 온거같은데 야이씨 부강 도망가는 척 하다가 이호공이 뒤로 빠졌을때 다시 가가지고 내가 먼저 자리를 먹어야지 이호공이 이쪽으로 나오겠지 아 근데 이거 화면 왜 이렇게 많이 가리냐 아 근데 이거 화면 왜 이렇게 많이 가리냐 아 근데 이거 화면 왜 이렇게 많이 가리냐 아 근데 이호공이 역퇴해봤자 의미 없잖아요 포탑 들어오면 되는거 아냐 헐 상판맞았네 오케이 이까매쓰 트랙 끊고 트랙을 수리하고 내려오겠지 그럼 내가 올라가면서 각을 암만 달아줘야되는데 게이드 C급사 이호공이 나보고있죠 그거뭐 여쭈냐 는 각이 안나오 토치 에이드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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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이 잘하는구만 이거 빨로 가야지 이 유공 따윈 가볍게 무시합시다 티오치니까 맛있게 보이네 하나 둘 셋 어이 뭐야 쏠 줄 알았는데 유폭이 나버리네 2등 먹고 이래 흠 아따 팀 잘한다 팀 잘하네 왜이렇게 팀 잘하냐 킬 딸러에요 아 아이씨 저게 안맞네 확실히 1-4-0이 더 기동 사격이 좋은건가 아따 팀 잘한다 정찰딜인가? 아닌데 1100딜했는데 개험치를 800이나 먹네요 정찰딜 해가지고 뭐 한 1400 1500 1500이 이 정도라 되게 개험치 많이 먹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